KCC 농구단의 연고지 이전에 여러 단체들이 구단 측을 비판하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습니다. 전주시 체육회와 전주시 농구협회는 오늘 전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단의 연고지 이전 결정은 시민과 농구팬을 외면한 채 진행됐다며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입장 표명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. 전주시 기독구 연합회 등 각계 단체들도 구단 측을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전주시청 홈페이지에는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글이 어제와 오늘에만 400건 가까이 게시됐습니다.